하나님 앞과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에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어미명하느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그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서성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건신하여 권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치 벌써 내가 부엄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너의 멸류관이 에비되었으므로 주 곧의로 신재판장이 나타나실 그때의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기모대 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 아멘